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간단히 사용하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공기로만 채워져 있다기엔 오랜 시간 강하게 잘 나오고 다른 물질이 들어있다고 보기엔 가격이 저렴하며 큰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로 인해 굉장히 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지 제거제의 중독성에 대한 화학입니다. 이제는 전량 리콜 및 판매 중지되었지만 평범한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얼마 전 큰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흡입하면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단돈 2천원으로 재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찾아봐도 여러 기사에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중독성과 환각성 그리고 위험성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다고 이제껏 잘 사용하던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지 궁금하죠. 문제의 제품들의 성분표를 살펴봐도 정확히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유된 물질 중 무언가가 인화성과 호흡기 과민성을 갖는 잠재적인 유해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먼지 제거 스프레이에는 가연성으로 화기주의 경고가 붙어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라는 아무리 봐도 연료인 물질 외에는 무엇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전자기기의 먼지를 제거할 때는 전원을 끄라는 경고가 따라 붙습니다. 가연성 기체가 함유되어서 전기 스파크로 폭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액화 석유가스가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흔히 LPG라 불리는 연료의 일종입니다. 석유를 채굴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짧은 길이의 탄화수소 기체물질들을 압력을 가해 액화시켜 액체로 저장한 것입니다. 주성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탄화수소입니다.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프로페인과 4개의 탄소인 뷰테인 그리고 곁가지가 연결된 모습의 4개의 탄소 분자인 아이소뷰테인입니다. 그리스어로 숫자를 세는 표현과 더불어 곧 깨뻗은 선형분자와 가장 작은 차이가 있는 이성질체인 단일가지 분자 아이소라는 용어는 유기물질의 구조를 표현하는 핵심입니다. 원유의 정제 분리 과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석유가스부터 개솔린, 경유 등 유용한 여러 물질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끓는 점 차이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크래킹이나 리포밍, 알킬레이션 등의 작업으로 더 작은 가지로 잘라내거나 브랜치를 만들어 옥탄가가 높은 고효율 연류로 가공하는 반응도 모두 포함됩니다. LPG는 이 중 가장 짧고 가벼워 기체로 얻어지는 석유가스를 액화시킨 물질입니다. 왠지 여기까지만 들어도 흡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뷰테인, 즉 소위 부탄가스를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는 수십 년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탄소물질의 흡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지만 어느 순간 이후로 뉴스에서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흡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도록 화학물질을 추가했기 때문인데 직접 검색해보시면 여전히 지금도 사고가 있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흡입 후 폐나 기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몸속에서 폭발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굳이 왜 흡입하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확실한 보상과 소수의 흥미로운 현상 그리고 그 외 모든 부정적인 증상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화수소 물질을 본래 목적이 아닌 형태로 흡입하면 발생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희열입니다. 다른 현상과 맞물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지 단순히 탄화수소 물질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인 중추신경기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환각, 선망, 혼란은 감정적으로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쉽게 영향받고 제어할 수 없음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기묘한 감각으로 연결되어 탄화수소 가스 흡입에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외 정신적인 영향인 주의결핍, 몽롱함, 무기력, 과민성, 망상, 우울감은 의존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중독시키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일으켜 더 큰 문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두통과 떨림은 육체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추신경계와 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경보와 같습니다. 행동적으로도 호전성이 높아지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자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의 행동과 전반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마약 중독과 같이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는 아니지만 흡입시 환각을 일으키는 다른 유명한 제품들을 살펴본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LPG와는 다른 종류의 탄화수소 물질이 사용되는 제품들로 가장 유명한 흡입 중독 물질은 국내에서는 신나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시너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지우는데 사용되는 리무버도 흡입시 환각을 일으킵니다. 조금 낯선 명칭이지만 비행기 접착제라는 종류들도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대표적인 흡입 중독 물질로 여겨져 왔죠. 이와 가장 비슷한 국내 제품들은 흔히 몬드라 불리는 고무 접착제입니다. 노란색 끈적한 유체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수정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인 형태였던 수정액 또한 사용해보신 분은 특유의 톡 쏘는 듯 하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묘한 향기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 주로 함유된 물질은 톨루엔입니다. 톨루엔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특유의 냄새와 방향적 유기물의 이미지로 인해 1급 발암물질로 여전히 생각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만 톨루엔은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국제암연구소 기준 벤젠이나 성면 등이 1군에 해당하며 톨루엔은 발암성이 불확실하여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지 분류가 불가능한 종류인 3군에 해당했습니다. 페놀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4군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발암물질이라면 이처럼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 페놀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겠죠. 탄소가 하나 더 붙은 자일렌, 간단한 용매 분자인 아세톤과 메타놀, 그리고 흡입하면 띵한 기분이 드는 에틸아세테이트 역시 주성분입니다. 화학자라면 다 자주 들이키는 물질들이죠. 하지만 발암성이 없다는 것이 흡입해도 괜찮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톨루엔은 체내에 흡입되면 효소의 일종인 사이토크롬에 의해 톨루엔 에폭사이드로 변화합니다. 이는 곧이어 삼각형 에폭사이드 고리가 열리며 크레졸이 되는데 체내에 흡입된 톨루엔의 5% 이하가 크레졸로 배출됩니다. 동시에 톨루엔은 벤질알코올로 변환된 후 체내에서 에탄올을 산화시키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며 벤질알코올은 벤즈알데아이드로 또 벤조산으로 산화됩니다. 벤조산 효소작용에 의해 당분자가 달라붙은 벤조일글루크로나이드가 되는데 톨루엔의 3-9%가 이를 통해 배출됩니다. 글루타사이온 S 전위효소는 알코올 혹은 에폭사이드 형태의 톨루엔을 각각 변화시켜 미량의 배출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모든 배출 형태를 합쳐도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벤조산이 코엔자임 A와 결합해 벤조일코아가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마뇨산이라고도 불리는 히프리게시드로 변화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톨루엔의 체내 생성물입니다. 히프루산은 뇌와 신경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며 앞서 살펴보았던 탄화수소 물질의 흡입이 유발하는 증상들과 연관된 독성 물질입니다. 암이 생기지만 않을 뿐 중추신경계는 박살나는 셈입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에 LPG가 사용되는 것은 다른 스프레이 제품들을 살펴보면 위험성이나 유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래커나 디오더란트 헤어세팅 스프레이 모두 원리가 동일합니다. 오히려 먼지 제거 스프레이보다 향이나 기능성 물질 등 함유된 분자의 종류가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이들 역시 LPG를 이용합니다. 컴퓨터용 먼지 제거제의 경우에는 폭발을 막기 위해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플루올이나 탄화수소 물질들이 사용되었지만 오존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이메티레터입니다. 독성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이메티레터보다 LPG를 흔히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입니다. 이들은 내부에서 기화에 압력을 형성하고 함유된 물질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제로 작용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찾아보면 이와 같은 탄화수소를 법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면 흥분, 환각, 마취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흡입 및 그 목적으로 소지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물질들이 무엇인가? 시행령을 보면 놀랍게도 조금 전 봤던 톨루엔, 초산에틸, 메타놀이 보입니다. LPG의 핵심 성분 중 하나였던 뷰테인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당연히 스프레이나 공업용 재료를 흡입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흡입하면 화관법 위반으로 바로 기소당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흡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아무리 법이 금지하고 경고문구로 위압감을 준다 해도 흡입할 사람은 다 흡입합니다. 앞서 뷰테인 가스 흡입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흡입하지 못하게끔 고미지를 넣어 괴롭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해외의 경우에도 LPG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프레이에는 다른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던 세상에서 가장 쓴 물질인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뷰테인 가스들도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헤어스프레이도 공업용 제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먼지 제거 스프레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관련 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는지 고미제 첨가 없이 적당히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흡입해봤고 생각보다 할만하다 느껴 대량 구매와 흡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가장 쓴 물질로서 입에 넣는 위험물들에 첨가된다면 가장 매운 물질 편에서 잠시 등장했었던 중간 보스인 캡사이신은 원액의 스코빌 지수가 1600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 두 개를 섞거나 함께 처리하면 더 확실하게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역시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끔찍한 혼종, 인간은 어째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 싶은 물질 데나토늄 캡사이신에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환각성 물질을 흡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간단합니다. 단지 고통이나 인권, 윤리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와는 무관하게 탄화수소 기체 흡입은 여러분의 중추신경계를 고장내 뇌장애와 여러 회복 불가능한 문제를 유발하니 궁금증은 접어두고 모든 물품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는 스프레이의 추진제로 흔히 사용되는 물질이며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를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불법사항이며 신경계 손상으로 생명이 위험하고 후유장애가 남게 됩니다. 현재는 고미제를 넣어 흡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고 견디며 흡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합시다.